사장님, 제발 담배 좀 그만 피세요. 자기는 담배 피면서 애들한테 담배 피우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 안 듣고 귀여운 거지. 야! 너 다신 내 그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지? 괜히 나한테 신기한 소리야, 진짜. 난 만만한 걸... 뭐? 아니, 저기 주말, 진짜. 우리 차. 우리 차. 우리 차. 우리 차. 상현 씨! 괜찮아요? 공감사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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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봉 좀 봐, 세상에. 어머,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괜찮아요? 됐어요. 됐어요. 됐긴 뭐가 됐어요. 아니,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맞았어요. 도대체 몇 명이 들어갈 뿐에 2주명이 다 됐을까? 한 열댓 명이 덤뱉었어요? 아, 진짜 그걸 왜 물어요? 원정선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에요? 제발 제 신경 쓰지 말고 할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아, 진짜. 어머, 어머, 왜 나한테 순질이야, 순질이. 아니, 누가 순질 없는 줄 알아? 어머, 기가 막혀. 기가, 기가. 그거 하나는 지금 먹고 나머지는 식후에 먹으래. 응? 고마워. 어, 야, 저기 승완아 인사해. 여기는 나랑 같이 사는 친구 정혜영이고. 안녕하세요. 여기는 동생들이야. 이성균, 고우경.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승완입니다. 아, 누나한테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그나저나 저도 시간 낳으시면 언제 스크러쉬나 좀 가르쳐주시죠. 예? 저도 배운 지 얼마 안 돼. 아, 무슨 말씀이세요? 스크러쉬가... 야! 아, 무슨 말이야. 승리해야 하는데, 발견 사이는 거 아니야? 발견 사이 왔습니다. 아, 이따. 아니, 괜찮은데. 안녕하십니다. 네. 아, 제가 워낙 좀 정신이 없고 좀 하자, 하자. 네. 아, 전화. 아, 전화. 아, 내가 받을게. 여보세요? 아, 희경 씨? 아, 오늘 이거 왜 안 나왔어요? 네? 아, 저기 제가 좀 아, 아파서. 아, 아파요? 감기 울렸어요? 아, 네. 아, 지금 그게 좀. 아, 예, 예. 예, 예, 알았어요. 제가 지금 약 써가지고 바로 키오시고 갈게요. 아, 아, 아니 그게.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왜 무슨 전화인데 그래? 어? 저기 어, 친척이 교통상화가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데 지금 빨리 가봐야 될 거 같은데 어떡하지? 아, 그래요? 어느 병원인데 내가 데려다줄게. 어? 어디래? 아, 아니야. 바로 요 앞에, 요 앞에 병원이래. 요 앞에? 어. 야, 나, 저기, 옷을 좀 갈아입고 가야 될겁니까? 미안하지만 너 먼저 갈래? 어, 뭐 그렇지 뭐. 그래, 그래. 그래, 또 뵐게요. 예, 혜연아. 나 갈게. 아, 그래요. 아, 지금 미안해. 어, 아픈 데 나오지 마. 갈게. 다음에 또 뵈요. 네. 그래, 다음에 또 놀러와라. 그래, 그래. 야, 친척 누가 교통사기냐인 거야? 아니, 내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청룡 씨가 약 사가지고 지금 우리 집으로 온대. 뭐? 이 선생님. 아이, 수환 씨. 예. 아, 여기 웬일이에요? 아, 여기 살아요? 아니요, 저 여자친구 집에 왔다가 지금 막 가는 길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 제 여자친구도 이 근처에 살아요. 그래요? 야, 이런 우연이 있나. 가면서 이 선생님, 우리 언제 여자친구 대동해갖고 술 한잔 할까요? 아, 좋죠. 맛있겠습니다. 하하하하, 예. 가보세요. 예, 예, 예. 그럼 스포츠센터에 뵐게요. 예, 예. 예, 예. 가세요. 아. 이거 먼저 하나 먹고요. 나머지 10개 먹으래요. 아이고, 고마워요. 아유, 아유, 아유. 저기 인사하세요. 여기는 같이 사는 친구 정이에요. 여기는 동생 고호경이에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정념입니다. 아 추워. 갈 수 없다. 어? 이 아저씨. 어? 야! 세트 오는 거야? 너 뭔 소리야? 너 미쳤어? 야! 넌 과일 극장이라 너 극살한다는 거야? 그 계집애라? 너 올려봐. 야! 내가 이십까지!